이런 가운데 막말 논란 때문에 양당 모두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장예찬 전 최고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지금 과거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의 글을 올린 게 있어서 지금 그래픽이 있으면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장예찬 최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아무리 심한 잘못이 있거나 의혹이 있더라도 일을 잘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잘못이란 것이 사실은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 약간 성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제 논란이 됐었고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목함지례를 빗대서 발목지례를 밟았을 때 그 경품이 목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과거 발언입니다. 물론. 그런 발언들이 다시 한 번 드러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몸을 낮추면서 사과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리스크 또 몸을 낮추는 후보들 조금 더 잠잠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여 년 남은 상황에서 먼저. 장예찬 후보의 발언은 사실 저희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얘기인데 우스갯소리로 음란 예찬, 장예찬 이런 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층이나 어떤 보수 기독교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창피함을 주는 그런 발언인데요. 본인이 사과했다고 하지만 최근까지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장예찬 후보님은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악재다 이렇게 보고요. 정봉주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오늘 봤는데요.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이나 어떤 본인이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확정된 후보들의 과거 발언들이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제가 다른 방송들에서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의 발언 자체는 국민과의 소통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꼭 국민들과 교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로 드리는데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30대입니다. 지금 1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생각이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10년 전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사과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대 지금 10년 전 조금 어릴 때 미성숙할 때 했던 발언이다라고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거는 국가 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을 바라보는 관점, 전쟁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굉장히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거 20대 때 발언도 아니고 30대 때 발언도 아니고 40대 때 발언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명확한 사과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 하려는 이런 사상들을 갖고 있지 않는지는 더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 후보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예.